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성명서의 발표만 있을 예정인데, 일단 9월의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전략들이 필요할지 알아보도록 하죠. M10의 김중우 연구위원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연준의 기조가 변할 것이냐, 그럼 그 변한 기조를 이번 성명서에서 명확하게 반영해줄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미리 앞서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금융시장의 흐름으로만 놓고 보자면, 먼저 채권시장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판단이 되느냐,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제 10년물 수익률인데, 굉장히 안정적인 상승 추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 금리를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과거처럼 뜨거운 반응, 2.5%를 넘어가는 그런 뜨거운 반응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마 금리 인상과 관련된 시그널이 크게 강화되지는 않지 않나,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한두 단어의 변경 정도로 굉장히 완만하지 않을까라는, 채권시장은 좀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의 굉장히 점진적인 그런 변화 구조를 나타내지 않을까, 그래서 문구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삭제하고 크게 변화하는 그런 흐름보다는, 한두 가지 문구의 변화로 시장의 뉘앙스만 던져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달러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달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지금 주가나 달러 모두 여러 가지 변화 상황들을 크게 나타내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주가는 실적에도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어서, 현재 FMC의 분위기 자체는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스텝 바이 스텝의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미 연준에서 그 보고서를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5년간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보고서가 이미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 금리는 0.3%로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죠. 그렇다면 한 번 정도 올리는 것으로 시장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변화를 나타내기보다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금융시장 쪽에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9월에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강조하는 언급이 없다면, 대형주도 중심으로 다시 환율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그 부분은 우리 시장이 미리 선반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종목이나 IT 대형주,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들의 반등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미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수출 물량지수가 항상 함께 가는 대표적인 동행지수가 뭐냐 하면, 이머징 통화지수입니다. 이머징 통화지수가 최근에 굉장히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특히 펀더멘탈이 약한 호주, 브라질, 우리나라, 멕시코 이런 나라 국가들의 통화가 유독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한국 같은 경우엔 그동안 환율을 정부가 좀 관리하는 듯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수출기를 열어주기 위해서, 가격 경쟁력이라도 높여주기 위해서 환율 방어를 거의 안 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정부의 그런 뉘앙스가 나오자마자 환율이 1140원을 쉽게 뛰어넘어서 1170원까지 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과 함께 여러 가지 흐름들이 덧붙여지면서 원화의 대표적인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반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즉, 신흥국 통화지수도 다시 달러 대비 조금 강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한국 수출 증가율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고 이머징 쪽으로의 비중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달러의 상승이 멈출 경우 우리 시장 내로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대형 수출주 위주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지라는 기대감이 미리 시장에 선반영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내일 성명성 내용을 보고 추가적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건 미국 경기가 연속성을 보이느냐인데요. 작년에 이제 시티 경기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보시면 상반기 굉장히 부진하다가 하반기에 탄력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비슷한 경로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런 경기 흐름, 소비 흐름 자체가 만약에 하반기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낸다면 국내 이제 미국 수출 쪽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군들은 내구 소비재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구 소비재 쪽의 종목군들의 상대적인 약진이 그동안 상반기에 중소용주만 움직였다가 하반기에는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몰리면서 중소용주보다는 대형주의 선택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질지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중요한 좀 터닝 포인트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좀 지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구 소비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자동차 업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대한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상반기 글로벌 판매가 처음으로 토요타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됐고 포드도 전일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대한 시각도 좀 필요할 텐데요. 글로벌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글로벌 자동차는 모조리 아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만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가 기준에서만 보면 전부 싸그리 아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업체를 가리지 않고 아웃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국 업체 오는 포드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 거기다 리콜 소식도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포드의 반등, 여전히 은봉으로 마감하면서 최근에 주가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양상, 다만 바닥은 조금 잡지 않았나 정도의 뉘앙스가 나타나고 있고요. 제네럴 모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다리 주가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현대 기아차가 약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가 모두 약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럽 쪽을 살펴보시면 그나마 강했던 르노 같은 경우도 박스 하단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머징 부진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푸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나마 프랑스 자동차 업계가 유럽 쪽에서 그나마 견주하게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이들 종목들도 박스 하단까지는 굉장히 쉽게 무너지는 모습이 쉽사리 나타나고 있고 폭스바겐은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글로벌 자동차 그것도 대중차 업계에서 도요다를 누르고 1위를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밑간에 모르게 또 유로와도 지금 최근 들어서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요다, 엔화의 약세가 멈춰지면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죠. 혼다 마찬가지죠. 이에 미치비시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자동차들이 다 대부분 약세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자동차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약세를 보여주고 있느냐. 이머징 마켓에서 로컬 업체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데다가 지금 글로벌 자동차끼리 서로 경쟁이 격하게 붙으면서 서로 프로모션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서로 프로모션 경쟁하다 보니까 앞으로 수익성이 좋을 수 있을까? 없다라는 것이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할부 금리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동안 저금리로 인해서 돈이 없는 사람도 굉장히 무리해서 그러니까 60개월, 79개월 할부 이렇게 해서 자동차를 샀는데 금리가 이제 할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동차를 못 산다라는 거죠. 기존의 미래 수요가 지금 당겨져서 쓰인 것이기 때문에 향후 미래에는 이머징 마켓의 부진과 함께 가격 경쟁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전 세계 자동차의 공이 모두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머징 마켓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되면서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업황 자체는 불안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요. 국내 기업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아차는 K5에 이어서 스포티지 R까지 신차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과연 신차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없는 걸까요? 두 가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신차 효과 자체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자동차 핵심은 성장 자체가 멈췄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내수 쪽에서 또 지지부진한 모습, 그래서 내수 쪽에서 K5나 스포티지 R 같은 경우에는 조금 팔릴 수도 있겠죠. 특히 스포티지 R 같은 경우에는 네티즌들의 반응 자체가 판매량과 결부지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많은 욕이 나오고 있습니다. K5 같은 경우에는 초심을 잃었다. 그래서 디자인도 폭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스포티지 R은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은 디자인이긴 합니다만 아마 이런 디자인이 아닐까라고 추정 디자인이 돌고 있는데 디자인 자체가 거의 망할 수준이라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신체 효과가 있을지도 조금 의무시되긴 합니다만 내수 판매량도 앞으로 전망치 자체도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수출 쪽에서 또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어디까지 예상에 불과한 상황인 거죠. 특히 이머징 마켓의 불안감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이 멈춰진 것도 문제인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지역별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재고가 쌓여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굉장히 할인 경쟁을 하고 있고 프로모션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아차와 현대차가 전체적인 평균에 미달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었는데요. 이제는 이 평균을 상해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차를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경쟁에서 기아차가 과연 크게 올라갈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 기아차의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쌉니다. 그런데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기아차는 추가적으로 떨어지진 않겠지만 올라봐야 4만 원에서 5만 원 초반, 중반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박스권 플레이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기아차에 대해서는 중립 이하의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다. 여전히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가치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아차 하반기에 신차 효과를 기대했었는데 디자인이 강한 회사인 만큼 디자인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신차 디자인에 대한 실망감이 더욱더 빠르게 번지고 있고요. 글로벌 자동차 업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아차에 대해서는 박스권 플레이가 유효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도 세워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시장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전략을 알차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짱선 전략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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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